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저는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런 게 저는 항상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이름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순서는, 왜요? 그냥 이 뇌이로도, 이 뇌이로도, 이 뇌이로도, 이 뇌이로도. 그 때 은퇴는 되게 복잡했죠 밖으로 보여지는 건 몸이 불어나고 체중관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나이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부상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오히려 자기 몸을 모든 걸 다 던져서 뛰는 걸 보는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워 혹은 가슴 아픈 이런 상황이었죠 선수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 관두면 뭐 해야 되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뭔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은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공부를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혹시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을 때도 있고 호나우드 선수도 사실 은퇴 후에 뭐랄지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스포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그의 이곳에서 가장 큰 일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가장 큰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가가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획에 대해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는 이곳에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Sport에 많이 가진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인해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제 은퇴하면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 락커롬이에요 동료들과 함께 땀 흐르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긴장감을 느끼는 게 저는 호나우드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리움을 찾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죠 후배들을 양성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고 혹은 그런 e스포츠나 이런 게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있는 경쟁이나 그런 어떤 긴장감을 유지할 수도 있겠고 Yes, definitely, definitely 롤날두는 항상 경쟁력과 멘탈, 스트레스 등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e스포츠 마켓은 롤날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롤날두에 대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こちら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도 많이 고민했고 그에롯한 모든 것들은 많이 전 세계에 대한 자연적인 기준이 롤날두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태도를 시키고 저희는 여러 가지 기준이 그 이스포과 다른 이 게임 성대를 하는 게 대표입니다. 제가 그것이 많은 이 동네에 있는 예상에 대한 인식과 이스포과 어트werĭ을 관객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스포츠는 에이술이의 습관을 대답하는 치료에 대한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과 Max의 혜택이 초대으로 뵙는 거고 프로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한 게 그냥 게임만 잘하고 계속 우승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확실히 TV에 나오고 그런 거 전 진짜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그냥 경기장 나가서 게임하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게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팬들이 돌아서지 않겠구나 이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준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개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들, 운동하는 선수들은 경쟁하고 평가받고 지적받고 비판받고 자유로운 선수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죠 밖에서는 그걸 되게 쉽게 얘기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이겨내라고 쉽게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다 선수들이 어렵죠 욕먹으면 싫고 화나고 그런데 참 역설적이어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돼요 그거가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무섭다고 피하고 그거 싫다고 도망가면 잘되는 선수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선수들은 도망가면 안 돼요 주위에서도 당연하니까 이겨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힘들구나 이렇게 한마디 그래도 해주는 게 좋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벤트는 특징과 함께 하는 소식aly SSL 우리는 많은 기회에게 하는 과정 같은 의미입니다 ags을 통해서 나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종 전 knee-ARRY 전툴들이 있는 대구에서 뉴스로 전툴밍이크 대구들이 전툴밍이크에 따라서 안전한 팀에서는 공연에서 못하는 대구에서는 공연과 대구에서 항상 우리의 최고가, Faker, Smeb, 등등 당연히, LCK는 가장 큰 팀, 항상 우리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팀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팀은 FAKE 그는 이도를, 멤버들을 정말 사랑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그는 그는 근처에 다른 경험이 그는 앞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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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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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